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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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체크를 해놓으시다가 안 팔리는 시점에서 뭐 두세 번 안 들어온다. 그럴 때 팬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저희 쩌네 전쟁을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먼저 사먹어야 돼요. 그 막건들은. 그래서 그걸 다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난주 퀸즈2가 끝이 났는데 어때요? 부산 마필한테 넉다운이 됐는데. 그러니까 법규로 보면 최근 지루가 워낙 또 선행마들에게 유리한 가벼운 주류 였기 때문에 그냥 타임 계산해서 당연히 로얄 임브레이스가 선행 간다는 건 다들 알 텐데 죽겠지 한 거죠 죽겠지. 조교가 조금 약하고 기본 능력을 좀 무시한 예상이지 않았나 깍쟁이가 워낙에 이렇게 보여준 스포트 걸음이 좋아서 거기에다 이렇게 눈이 다 갔었는데 결론은 기본 능력이 센 직선주로가 긴 부산에서 올라온 말들이 항상 주로의 구조가 부산 하다가 오르막이어서 서울에서 오면 항상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마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말들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1400에서 그렇지 않았냐 어차피 이제 2000m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장거리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기는 그렇지만 완벽하게 서울말들이 압승을 거두기에는 그래도 부산 말들이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나갔는데 8조에서 부산에 김상식 조교사가 3번을 갖다가 자신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를 들었 는데도 로얄 인브레스요? 네. 로얄 인브레스. 그래서 8조 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교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로얄 인브레스 라고 얘기는 들었는데도 저는 막 권해서 추천을 못 드렸어요. 짧은 말인 줄 알고. 작년까지만 해도 외산맛 혼합경주에서는 그래도 서울말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물론 거리가 짧다 했다 하더라도 그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했던 금비. 참 한심한 정도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도 금비 하면 아무 말 중에서 서울 1군을 대표하는 말이 어떻게 페이스에 전혀 따라 붙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 로얄 인브레스의 7마리니까 선행 나서서 버텼다 하지만 혼합상군에 감동의 바다가 2차가 온 거예요. 늑발 아니었으면. 대가리까지 왔죠. 늑발 외곽. 아. 이게 점차적으로 부산말들하고 서울말들이 격차가 좀 벌어질 것 같아서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 매일 서울 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줄서기 경마로 따라가는 그런 경마 하다가 개망신당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초기에 부산은 일괄구매만 들여왔 잖아요. 그런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부산도 이제 개별구매가 나가면서부터 좋은 말들이 좀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격차를 서울말들과 좁히려면 서울말들 수급자원도 좀 높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타는 것도 열심히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쇄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승부용주 공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왕님이 육경주 메인승부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당근허차한진이 팔경주 메인승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구님이 마지막 식경주를 메인승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왕육 그다음에 당근팔 그리고 김명구 식경주 이렇게 세 개의 메인승부 경주들을 동참을 좀 해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경주 거리 1200m 국내산 오금마필 14마리 훌게이트 접정 구도인데 강축으로 팔린마필이 지난번에 뭐 원체 대차로 갔던 온수리예요. 와하를 11마신으로 깼는데 그 와하가 2착으로 승부를 해놓고도 3착을 했을 정도의 국내산 오금마필의 편성이기 때문에 온수리는 뭐 여기에 또 감량까지 2kg 얹은 2억 기술을 얹어 나가고 승부를 안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냥 앞에 가서 버틸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말하고 같이 가야 될 상대 파트너들을 한 마리씩 좀 뽑아주면 좋겠는데 우선 프로 김명우님. 원수리는 빼고. 원수리에 붙여서 붙일 말이죠. 글쎄요. 상태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일단 13번만 내장산 이란 마필이 이번에 김혜선 기수가 아주 지난주부터 아주 카리를 갈면서 조개를 잘했는데 김혜선 기수는 수수깁스를 딱지를 떼고도 슬럼프 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봐도 같은 잼배당이어도 조경호를 이기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멋있었고 실수도 없고 그래서 내장산이 말 상태도 이렇게 매니피자마인데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오뚜기처럼 하고 오늘 또 병합하던데 탄력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직전에도 따라가서 정반에 힘을 발휘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늘어난 거리지만 승부 높기는 쎄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평망이요. 네. 저도 7번 13번은 기본 능력에서 충분히 이제 1200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좀 여러 번 좀 살펴봤는데 다른 마필들은 좀 기본기가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저는 거꾸로 1번만 우승복이 그래도 직전에 막판에 날라오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마 쫓아가다가 마필들 죽어버리면은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번만 마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1번만을 복병마로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컨셉트 리처블의 클린업 축제로 원트를 공략을 했다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클린업 축제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우승복은 조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입상 때 빅트리스랑 들어왔을 때보다도 상당히 미미했던 골막으로 인해서 조교 강도가 세지 못했던 상태에서 들어왔던 걸음이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배당은 아무래도 7번 온수리에 다비 맞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비도 지난번 경주 때 도피오하고 맞짱 뜨면서 최선을 다했던 걸음인데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배당 메리트는 다소 좀 빠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일경주는 그렇게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경주 1200m 국내산 육군마필 14마리 훌게이트 접전구도 여러분 백마호님이 먼저 한 마리를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이번 경주는 좀 힘든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상당히 혼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3번마 개선강좌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빠르지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물론 뭐 개선강좌가 에드캣에 잠하기 때문에 일단 뭐 중장거리는 좀 까지는 힘들어도 1200m에서는 이번 경주 한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문정균 기수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난주부터 조교 강도가 상당히 조교량을 많이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그런 능력에서는 그래도 앞에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3번마를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건은 3번마가 좀 낫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역시 에드캣이구나라고 했단 말인데 이번에 좀 달라지길 좀 기대할게요. 자 프로 김명훈이요. 조교 상태가 지금 뭐 주어진 말들이 몇 도 있는데 일단 인코스에 문세윤 기수 2번마 영원한 친구란 마필은 7전 동안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 뭐 군미로 좀 팔리고 약간씩 팔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근데 문세윤 기수가 아주 말을 후투로 잡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아주 습보로 만들었고 오늘까지도 아주 놔주는데 대비 이후 지금 상태는 가장 오름세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분명히 한번 사고를 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뭐 2월 12일 날 말하고 굉장히 싸웠던 그런 모습에서 지난번에 조금 변화를 보였고 조교 때 변화까지도 보고 있다니까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뭐 인기만으로 팔릴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지난번에 불려온 강도가 약한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왔던 걸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걸음만 보여준다면 역시 입상권 가능한 인기만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나머지 말 중에서 뭐 안쪽에서 다 상황들이 날 것 같아요. 일본 파인 챔피언도 지난번 걸음들이 좋았던 걸음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말들이 덤비기에는 좀 다소 벅찹니다. 뭐 하이플레이스, 비바챔프, 스톰이오크 이 정도의 말들이 도전권 세력들인데 안쪽에 있는 말들이 세요. 전기에도 편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누리시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3경주 1000메다 국내산 6군 마필 12대 접전 구도입니다. 방송에서 그 어떤 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인기만을 꺾는 건 좀 하지 마라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 인기만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받치고 할 거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꺾어서 한번 얘기해 나오셨죠? 지난번에. 근데 또 그때 들으시고 나서 백마왕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왜 다른 거 꺾은 건 얘기를 안 해? 안 들어온 거는. 그 팬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우리 잡히는 거야. 우리 어떻게 잘못하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인데요. 9번 과천맹주를 욕을 꺾는다고 말씀드렸다가 제가 혼낼 것 같아서 좀 약하게 본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문세윤 기수의 인기만 한데 인기 1, 2위로 팔릴 전력까지 됩니다. 사실은. 근데 1월 29일보다 지난 3월 4일이 힘이 좀 더 찬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마지막 직선에서 오른쪽 채찍을 댈 때 안쪽으로 내측 사행. 직선에서 왼채찍을 댈 때 역시 또 외곽으로 삐지는. 그런 불길한 그런 발걸음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 경주에 조금 더 힘이 차서 직전보다는 조금 남 모양을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한번 욕을 먹어볼까 합니다. 생경주. 과천맹주를 인기만 합니다만 조금 밑으로 본다. 꺾는 건 아니고요. 조금 밑으로 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프로김명구님. 자 직전에는 이 마피를 숨도 안 쉬고 지웠어요. 조교도 약하고 공백기도 있고 체중은 좀 빠져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배당걸로 꿋꿋하게 팔리는데 이번에 끝변기대 신청한 말입니다. 12번만 개마전설. 이번에 발추도 좀 했고 조교 강도는 패턴만 봐도 직전보다 쎄졌다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외상지가 워낙 다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인공 기수가 외곽에서 아주 강하게 몰아가지고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2번만 개마전설은 이미 데뷔전 때도 들어왔던 말이고 조교가 더 직전보다 달라져서 당연히 강공은 필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00만 원. 일단 기본전력에서 직전에 1200에서 3착을 기록했던 일진천풍이 8번만인데요. 지금 김옥성 기수가 주말부터 계속해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선행마도 불분명하고 또 마필들의 어떤 뒷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뭐 승부의지의 문제지 승부의지만 보인다면 좀 강하게 몰아붙여도 이번 경주에 입성권 환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아직 개판을 쳤었죠.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는 매일 선두란 마필을 갖고 시중 외곽정결하면서도 구조말을 갖고 머리를 쳤던 점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열심히 타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행이 불분명한다는데 11일 아니면 9가 나갈 거예요. 9가 나가면 당근호찬진이 욕을 먹게 되는 거고 12일 골드진이 나간다면 과천맹주가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겁납니다. 이렇게 편의원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다가 들어오면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요거 조교 때도 약간 기대는 모습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인기마가 좀 불안해야 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경만하는 게. 자 그렇다고 저희가 팬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고자 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희 전해전쟁과 같이 호흡하시는 분들은 식군 거예요. 사경주입니다. 거리 1000m 혼합 4,1 12두에 접정구도. 요거는 프로 김명구님이 먼저 한마디 얘기해보세요. 자 일단 초반부 선행을 떠나서 스포츠의 발걸음이 좀 좋아진 마필이 2번마 레싱팀이에요. 예전에 이게 지금 1200을 대비 2점 만에 들어오고 나서 두 번 다 지금 헤매고 있지만 이번에 이신영 조교사가 아주 상당히 공을 들였고 낮을 때 탈릭이나 스피드가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은 무시하고 들어왔을 때 느낌만 본다면 위너스파트하고 도론말이기 때문에 1000m에서 충분히 위도무키스하고 4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14조가. 그래서 인코스에 강하게 물고 나오면 일단은 그 당시에 그 탄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14일 날 선두권 마필드라고 비비면서 깨졌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했는데 시난번에는 너무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걸음이라고 새벽 주기로 관찰하신 프로 김명구님이 얘기하니까 이번 레이징팀은 조심을 하시고요. 자 백마흥님. 저는 아무래도 뭐 1000m 단거리 편성에서 이제 7번만 높여의 선행력을 높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착순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우승을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백두아침 메리무스 이 게임도 뭐 상당히 좀 셌던 것 같고 다들 좀 선의권이 강한 편성에서 뛰었던 건데 이번에는 선의권에 뛰는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만 장악을 한다면은 7번만 높여 면은 분명히 인기마가 될 것이지만은 일단 구보 훈련을 길게 길게 가는 거로 봐서는 33조 특성상 항상 뭐 강공이 나오기 때문에 7번만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33조는 배당이 없을 땐 메리트가 좀 없어요. 배당이 있을 때는 어떻게 죽기 살기로 들어오고 배당만 없으면 그냥 허브적거리는 집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데 뭐 선행기가 튀어나가는 속도가 가장 빨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버페이스로 나가지 않길 바라겠고 이게 대하무성이 국내산 마필 안쪽에서 나와서 높이 오면을 까딱거릴 수는 있는데 이게 속도가 틀려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번 4경주에 노려야 될 마필 한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비바라슬램이 되겠는데요. 백년사랑과 주행검사 때 모습이면 마지막 끝걸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 말 들어가고 뛰었을 때 지난번에는 도수 왜 도수를 태웠겠습니까? 말이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도수를 태웠는데 도수가 지난번에 말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중후미권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날아왔던 끝걸음 전도윤 기수가 탔을 때는 아무래도 틀려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첫차를 타야 될 말은 11번 비바라슬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비바라슬램을 저는 강력하게 노리고 있고 제일 좀 찝찝한 말이 하나 있다면 12번 파시주니어예요. 지난번에 선행 나갈 줄 알았는데 선행을 못 나가면서 망가뜨려 놓고 22조 말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안팔리 때는 그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내산 육군 마필 12대 접전구도인데 기존마와 신의 마필이 붙는 접전 양상입니다. 기존마 중에서는 10번 과천 돌풍이란 마필이 그나마 편성으로 볼 때 한 단계 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신마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마들은 아무래도 새벽주교 관찰이 프랑스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킹명군님께 먼저 신마들 중에 잘 본 말 좋은 말이 있다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완전히 힘찬 건 아니지만 6번마 스마트브레인이 관리사가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소속주의 비앙말리라고 이제 그 말하고 병합하는데 거의 뭐 대등하게 따라가면서 가던데 이게 주행검사를 보니깐 아주 믿음이 가는 그런 말은 아닌데 조교 때 느낌은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느낌보다는 조교 때 느낌도 괜찮고 그리고 신마라서 좀 찾아봤더니 모마가 이제 그로브레이드네요. 그로브레이드. 13조에. 예전에 지금 오명섭 기수라고 해서 대상 경주도 한 번 우승도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말이 새끼라서 어떤 엄마와 혈통을 좀 바꿔나왔으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펜마우님. 저는 뭐 이거 사실 허천진 의원의 트레이드마크인데 비싼 말 9천만 원짜리 오버 엄마 성신 성신신화죠. 아직 그 신마로서의 어떤 꼬장기나 이런 거 주행 불안감은 좀 있어 보였는데 마필의 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편성이 빠르고 강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초반에 어떻게 제어만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라온초이스 또 성신신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브레인이 이제 과천돌풍하고 팔릴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씩 다 단점들이 있어요. 라온초이스 같은 경우는 소백령하고 주행검사 받을 때 최선을 다했다는 그 점이 문제고 그 다음에 앞과 뒤가 좀 아직은 뻣뻣한 느낌이 들고 성신신화는 고가의 마필이면 틀림없습니다. 9천만 원짜리 포임만인데 다리 쓰임은 좋은데 목 쓰임이 안 좋아요. 목이 항상 들리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주법으로 뛰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스마트 브레인은 역시 지난번에 기존 말들어가 떼었는데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그 점이 좀 그래서 뭔가 좀 숨긴 놈이 없겠느냐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백판이 될 것 같습니다. 백판 7번 천상의 대마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게 천상의 여왕이란 마필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마주인데 주행검사 탈 때 보니까 선입을 섰던 말을 가지고 계속 중위권까지 밀렸다가 마지막에 갖다 대는 모습인데 이건 뭐 기록을 보면 절대 추천을 못 드려요. 거의 공치에 쳤대니까. 근데 일단 다른 말에 비해서는 가장 수상하게 경주 운영을 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뛰는지 한번 팬 여러분들이 약한만 밑밥을 한번 줘보시면 좋겠네요. 당일날 안 팔린 마필이고 그러니까 찝찝하게 운영을 했어요. 경주를 주행검사를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있고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3번반 귀티레이디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행검사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요. 그다음에 또 혈통도 본비반트 그런 혈통인데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조교량이 지난주부터 그전주부터 계속 이제 눈에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주행검사로는 사실은 추천드리기는 힘든데 어차피 편성이 좀 약하니까 일단 조교량이나 또 조교내용으로는 3번말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요. 제가 주행검사 평에 했을 때는 마취에는 좋은데 군살이 많다고 나왔는데 출주주의를 좀 가지고 나오고 있고 훈련을 잘 시켰다고 그러시니까 체중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그래서 좀 체중이 빠진다면 귀티가 나겠죠. 아무래도 다른 말보다는 안웃기는 그게 웃기네. 그게 많이 자세한 진짜 안 먹힙니다. 멘트를 치고 나와도 안녕하십니까. 백마웅입니다. 자 오늘도 2012년 경마가 3월입니다. 1.4분기가 이제 마감을 하는 시점인데 최근에 이제 부산부터 해가지고 서울까지 적중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승부경주도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건 아니고 좀 인기마에 대한 어떤 검증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그동안에는 좀 복병마를 축으로 놓고 많이 공약을 해드렸는데 사실 뭐 복병마라는 것이 매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 금화필이 들어오는데도 인기마를 너무 소홀하게 해가지고 적중을 못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지난주부터 지난주 유시시 승부경주 두 경주는 다 원틀로 적중을 해드렸고 쌍시까지 잡아드렸는데 일단 지난주는 배당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배당이 안 나오는 경주지만 꼭 적중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저배당 경주를 골라봤는데 이번 주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육경주 토요경마에서 육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는데 일단은 거리가 1300이고요. 다들 순발력이나 이런 능력보다는 분명히 1300의 거리 적성에 맞는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직전에 조금 짧은 거리에서 노렸다가 실패를 봤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늘어난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여러분과 함께 토요경마 육경주를 백마왕의 UCC 추천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적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경주 7경주예요. 거리 1300m 국내산 오금마필 13대 접전 구두입니다. 자 백마왕님 한 마리 좀 얘기해 보세요.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어떤 능력마보다는 일단 기수 기용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11번 라스트 로브 승군전에서 1400에서 인기 1위로 팔려놓고 2차급을 왔는데 이번에 문세윤 기수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 그냥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교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체격도 좋고 주폭이나 활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편성은 문세윤 기수가 좀 맞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이 돼서 11번 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목으로 져서 못 올려서 문세윤 기수를 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자 프로 김명훈님 이 말은 제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열이 받아서라도 계속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솔도? 두솔 두솔인지 이번에 두솔 장군인데 이거 직전에도 제가 이거 승부경주를 가지고 가서 아쉽게 지긴 졌는데 책은 주로도 상당히 가볍고 직전에도 초반에 빠르게 튀어나왔어요. 따라가서 3차 이번 경주가 지금 뚜렷하게 지금 빠른 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선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면 선두권에서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전력이 되게 봅니다. 45조에 스마트카이하고 이번에도 병합하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주폭이고 적요빨은 여전히 하자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면 되겠는데 1300이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경쟁력이 있고 능력도 되죠. 정선이 한 마리 다 기수가 당일날 바뀌면 힘을 좀 줘보세요. 어필링제일 이란 말을 가지고 삼짝승군을 시켜서 박태준 기술을 태워놓고 승부를 거더라고 참 21조에 임봉충조 교사님도 사실 속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주 분도 그렇고 이번에 안 팔리면 저도 그 편을 들어주겠는데 지난번 보여준 것 때문에 또 싹 오픈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인기만 컨셉트 리처블이라면 하필이 순차적으로 걸음이 더 차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외곽정계라면서도 보여줬던 끈기라면 100m 늘었던 승군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수답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제가 이런걸 꺾는 데 선수인데 힘이 천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팔경주 거리 1400m 혼합 상곤마필 별정으로 14마리 풀게이트 접전구도를 펼쳐집니다. 자 이번 팔경주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들의 능력평가를 정확히 해야 때려서 원틀마콘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잘라야 될 마필을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잘라야 됩니다. 능력을 알고 그래야 분산배팅이 안되고 집중배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집중배팅을 하게끔 팔경주 힘을 힘을 드리게끔 패팅을 해서 요즘 제가 메인승부 경주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90%대 육박하고 있어요. 물론 100%로 다 맞으면 금상첨화죠. 그만큼 팬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고 경마가 어렵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되죠. 이번 팔경주 딱 힘을 줘서 때릴 수 있는 믿고 때릴 수 있는 축 믿음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고 승리하시는 경주가 되길 팔경주 기대하고 메인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1700m 국내산 4군 마필 12도 아 정선이 얘기하다 보니까 확 올라가서 또 기술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번에 깔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팔경주 그래서 그냥 오픈 해주는 줄 알았어요? 뭐 까드려도 되는데 먹고사는 거라서 그렇죠. 자 기수도 몇몇 기수도 좀 심각하게 토론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할게요. 아주 짜증나는 기수도 많아요. 구경주 1700m 국내산 4군 마필 12도의 접전 구독 지난번에 같이 먹었던 마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걸음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프로 김명구님이 먼저 한번 손을 대보세요. 저 1700m 고민을 마번이 왔다갔다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넣고 가느냐 안 넣고 가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경주는 일본만 센친구라마 필이 직전에 선행을 못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기 선행을 가겠지 한번 그랬더니 완전 지금 바닥을 쓸어놔가지고 뭐 벗기도 안 나오고 다 이러는데 박상우 기수가 저교는 참 잘 시켜요. 그리고 선행만은 좀 타고 그리고 선입으로 가서 오는 말은 그건 말이 진짜 좋은 말이고 지난주 홍강 보니까 그러는데 이 말은 지금 두 바퀴씩을 말이 가는 대로 잡고만 있는데 상당히 지금 잘 가요. 그리고 직전에 보여준 저교 패턴보다도 더 좋아졌고 지구력도 분명히 보강이 됐고 말은 몰아서 가는 스포가 아니라 꽉 잡고 놔주는데도 말이 알아서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건 선행만 쉽게 받아서 페이스도 저만 하면 최근에 보여준 모습보다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일본만 센 친구 아무튼 노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국영주 일본만 센 친구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래 요즘 주로가 지난주도 터진 이유들을 보면 우라노스의 앞장이라든지 온테오틀의 앞장 이런 조금 짧은 듯한 마필들이 생각밖에 한 2, 3전 바닥을 쳐놓고 있다가 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거하고 연관된다면 일본계에 대해서 앞에 나간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장마흥님 이번 주말에 또 내일 비가 온다니까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저는 지금 박상욱 이수가 짧게 조교를 했는데 7번반 위너헌터 이게 이제 어떤 결정력이 계속해서 부족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17전 동안 2차 1회 거의 백판으로 안 팔린 마필인데 그냥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다음번에는 한번 변화가 좀 왔구나 이렇게 확실히 생각을 했던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바닥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걸음이 조금 더 나오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1400 이렇게 뛰다가 지난번에 1700 에서 막판에 걸음의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박상욱 이수가 이걸 탔으면 하고 바랬는데 1번반을 가서 타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7번반을 복병권 세력으로 변화를 보인 마필로 한번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백마호님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너헌터 그래서 제가 점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핑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 걸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죠 제가. 그랬나요? 또 점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봉골에 오면 노려야겠지 그랬는데 또 점핑을 했어요. 간땡이가 부어갖고 18점 하방들은 아주 간땡이가 부었어. 지난주 보니까 아주 한집에서 두 마리 내놓고 간땡이 국수 한방하고 간땡이 홍광하고 덫혔으세요. 저는 잘 먹었습니다만 63배 됐어요. 3박축도 한방이었다고 띄워주지 마세요. 아니 뭐 얼마 샀는데 띄워주지 마시라고요. 아니 얼마 샀죠. 비밀로 할게. 남들이 또 들으면 또 집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구경주의 위너허터는 점핑인데 걸음의 변화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고 브레이브만은 지난번에 이게 일착을 하면 안 됐나 봐요. 그날 뛴 거 보니까 선봉강자가 가기로 하고 감동의 빛은 안 가기로 하고 애들이 다 정리가 됐었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출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예전에 12월달 경주 때 한번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앞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깨졌는데 그 기억이 난다면 이번엔 앞에 안 나가겠죠. 브레이브마 저는 구경주는 브레이브마를 좀 세게 봅니다. 자 3월 31일 토요일 제 10경주입니다. 경주 우리 1700미터 자 승부경주로 삼은 이유는 상당히 혼전입니다. 제가 볼 땐 무조건 배량이 나와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강축도 없고 그리고 안 되는 말도 없고 그렇지만은 직전 법조에 약간 뜨는 말인데도 이번에 저격 패턴이 확실히 달라졌고 직선에서 보여준 그 탄력이 워낙에 지금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배량이 나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들도 지금 승군전 말들도 지금 있고 기존의 말들이 있지만은 7분만 솔메이트에도 지금 공백기가 좀 있고요. 안전 100% 컨디션은 아니고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말들도 제가 볼 때는 편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만 제대로 세워서 공략을 하면은 무조건 배량을 건질 수 있는 예수다. 그래서 체배당은 완전히 무시하고 김민구 노리는 금주 좋아진 중배당 막건에 고배당까지 식경주 한번 철저하게 한번 배당으로 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일 경주예요. 거리 1900 국내산 2군 핸디캡 11도의 접정구도 이건 인기만 입니다만 복귀 상황으로 나오는 마필이 우선 2번 라온스피드가 되겠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경주 때 형철이가 지승을 했는데 인기 1위였습니다. 이 말이 근데 외선에서 내선입을 돌았는데 직선에서는 이게 왼체 찍을 대면서 신영철 기수가 승부 걸릴 때 안 가는 그 모션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 그 모션을 취했는데 이번엔 다시 조경호 기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라온스피드가 소백용도 발이 빠릅니다만 선행을 굳이 안 나가더라도 선입작전을 쓰더라도 실질습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안 가고 이번에 2번 게이트라면 승부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번 라온스피드를 말씀드리겠고요. 프로킴의 형은요. 글쎄요. 신영철 기수의 스페셜 위는 직전에 조금 이제 덜팔인 이유가 거리가 늘어나서 또 연속으로 해가지고 승부는 전에 두 번째 경주라서 덜팔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조교는 패턴이 똑같은 똑같아요. 놔줄 때 느낌이 워낙 좋고 그래서 아마 인코스에 자리만 잘 잡으면 일단 승부는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데이 32조말 보내놓고 많이 사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뻔히 알면서도 지난번 또 거상에 붙여서 또 임페리얼 스타로 해가지고 쌍승식 거꾸로 많이 사 먹었을 것 같아. 그런 걸 알고 같이 사 먹어야 되는데 조만간 걸릴 이면 같이 저희 팬들하고 전해외 전쟁 팬들하고 같이 많이 사 먹겠습니다. 자 11경주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팽망이 소백용이 지난번에 공백 후에 나와서 막판에 걸음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에 상대들이 프라임결로포 킹파이팅 약한 막필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걸음이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난 것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도 뭐 기본 능력에서는 혈망봉이 세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막판에 한 발씩 써주는 이런 게 좀 안 갈 것 같은데 가고 안 갈 것 같은데 갔거든요. 최근에 배당이 좀 있으면서 계속 들어온 마필인데 이번에 뭐 인기마가 되면 또 안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54조가 그래서 고민은 좀 되는 경주인데 저도 아무래도 1, 2쪽이 조금 무게를 실어보고 싶은 54조가 지금 상금 부족이 걸려있어요. 지난주까지 좀 먹었어야 되는데 지난주 하나 강손 먹은 것 같아 강손 안 하면 한 마리 소스는 없다고 내보내고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해 먹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스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경화팬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줬어요. 소스는 소스로 끝내라. 방송에서 소스 얘기하지 마라. 맞는 말씀이에요. 분석가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개를 풀고 조교를 갖고 복귀를 갖고 예상을 해야지 간이 안 간이 얘기를 갖고 하면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을 안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꼬랑지를 내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오죽하면 맞춰드릴 마음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귀가 열봐서 팔랑귀를 잘라버리든지 그래야지. 안 가는 게 없어요. 제가 항상 경마를 임할 때 제일 많이 적중할 때가 이럴 때예요. 옆에서 소스하는 애들 아무리 떠들려고 해도 그냥 니들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럴 때가 제일 많이 맞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분석한 거를 잠깐의 시간에 10초, 20초에 듣고서 쓰레기를 만들어버리거든요. 저희는 다짐을 좀 해야 돼요. 저뿐 아니고 같이. 12경주 백마호님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일단 뭐 사버마 리스트하이는 잠재적인 기대치는 뭐 상당히 여기 있는 어떤 마필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4번 연속 입상인데 그래도 직선 한 발은 워낙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마를 못 잡을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지만 선행마 자체가 이번에 이 빠르지 않은 그 3번마 와일드키티가 또 선행을 가서 휘져놓으면은 거꾸로 이제 4번마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이 돼서 뭐 소수문기술 또 태웠고 그래서 4번마를 그냥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조마방에서 이렇게 연투를 때린다는 거는 이거 진짜 센 거예요. 게다가 원래 말이 몸무게가 444kg가 되면은 인기만 해도 불안해서 좀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죽을 사차에서 얘가 깼는데 얘가 이게 두 번 들어왔어요. 얘는 보란듯이 444kg를 열고 두 번을 들어왔기 때문에 리슨트에 하위까지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센 말이라고 보여지고 프로 김병훈이 프로 김병훈이 자 직전에 이 5번마 도도공주라는 마필은 공백기도 좀 있었고 저교 때 좋아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필이 420kg의 마필이라서 이건 지워볼 만하다 하고 정확하게 타이밍을 자꾸 한 번 지웠는데 후차콘을 못 마쳐가지고 동혈의신이 동혈의신이 그냥 덱받고 나가가지고 빨간판에서 바로 바꿔서 들어온 때 아니에요? 그거 많이 했으면 아주 주력을 맞췄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지 더 의지있게 만들었고 말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건 좀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 공백을 핑계로 해갖고 조금 갖다 댄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일요일 경마때도 마찬가지인 거로 문서영 기수가 계산했단 말이죠. 어떤 때는 페이스를 자기 각질을 이용해서 안 가버리고 또 지난주는 아주 패 잡아 죽이더라고요. 그냥 도도공주는 이거는 졌다가도 이기는 놈이기 때문에 센 놈이에요. 이 두 놈이 사고가 셉니다. 사실 엑스파일 희망연출 뭐 이런 애들이 갖다 댈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인기마가 뭐 또 안 가버릴 수도 있는 게 경마니까 마지막 현장까지 점검을 좀 하시고 4번 5번이 센 거는 사실이에요. 복식은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복식은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지막 경주니까 선복하는 게 재밌을까 엑스파일 희망연출 뭐 바람들은 조금 잡아주지 않겠느냐 얘기해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가 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12경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4월 1일 4월 첫날 경마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